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세 번째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지구촌 교회 분당과 수지채풀에서 동시에 열렸는데요. 상영회를 마친 후 퇴장하던 성도들은 주인공인 소녀의 모습을 보며 은혜를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흥행한 기동영화를 국내 정식 개봉 전 교회에서 먼저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성도들이 하나둘 입장합니다. 지구촌 교회 수요회배 때 진행된 상영회 현장 모습입니다.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당채풀에만 700명이 모이며 상영회에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구촌 교회 이성희 목사는 영화 시작 전 간단한 영화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개봉 당시에 4주 동안이나 박스오피스 10위권 안에 6위에 머무를 만큼 굉장히 흥행한 기독교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상영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고조되며 성도들은 내용에 몰입했습니다. 몇몇 관객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감상하며 각자가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이성희 목사는 기도회를 인도하며 소녀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화를 마친 후 퇴장하는 성도들은 연신 감동적이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보면서 내내 눈물 지면서 봤어요. 소녀의 믿음을 따라가면서 또 저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참 감동 깊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극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받기 때문에 더 은혜로웠고 회개도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적을 항상 바라고 실천하는 자가 돼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구TV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시작한 시네마 사업의 첫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를 국내 교회에 독점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달 개봉을 앞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개봉 전 구TV를 통해 상영 신청 후 교회에서 먼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этом 기적을 tahu